네, 완도는요. 2010년 전후에 거의 매주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내려왔고요. 올해에는 섬생활을 조금 해야지 될 듯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김에 완도항에서 가까운 곳에 전복요리로 인지도가 꽤 있는 남강이라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장님 내외분이 친절과 정성, 최상의 품질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겸사겸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. 천복 한 상에 10만원짜리도 있었지만 제일 비싼듯한 18만원짜리로 주문을 했고요. 이쪽 지인들이 잘 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아닌 게 증명이 된 거고요. 음식이 이제 순차적으로 서빙이 되는데 주방 담당 남편 사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셨습니다.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껏 그리고 신선도도 확실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. 다른 음식점들은 빈 곳들이 많았었는데 이곳은 늦은 시간임에도 손님들이 꽤 여러 테이블 계셨고요. 그만큼 알려진 곳 실려가는 곳이라는 거겠죠. 전복구이도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저는 버터구이 그리고 물회가 너무 좋았습니다. 세네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었고요. 다른 게 나온다 해도 더는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. 특히 물회는 배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당도도 있고요. 너무 좋았습니다. 표현을 못하겠네요. 그 정도로 맛있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남길 수가 없었어요. 그만큼 맛이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. 제 인생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모를 당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음에 당연히 맛보는 것이다.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주변을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서는 주위의 지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. 라는 것입니다. 그만큼 다들 살아남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. 남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절약검소가 몸에 배어 있어도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는다.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전복먹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